이젠 피해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예정인데, 진행 절차와 쟁점을 유진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남원과 임실순창 등 섬진강유역 3개 시군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액은 680억 원 정도. 주민들은 이번 보고서를 근거로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부, 한국수자원 공사 등을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담당 조정위원회를 꾸려 현지 조사 등을 거친 뒤, 이에 당사자를 불러 최종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 결과에 법적 효령은 있지만, 피해 주민들이 배상액을 받아들일지 알 수 없습니다. 관여된 기관들이 많지만, 보고서 상으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도 문제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인재로 결론난 지난해 수해, 시름이 여전한 주민들에게 합당한 배상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진희입니다. KBS 뉴스 유진희입니다. 촬영기자1호 Do